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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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게 긴공다리야, 긴공다리 긴공다리 자, 긴공다리 이리와라 고것놀라 긴공다리 우유 긴공다리 와,고놀리를 긴공다리 오,다발 긴공다리 긴공다리 긴공다리도 나 혼자 안 먹거든 홍이 형이 혼자 안 먹고 싶어? 궁금해요. 혼자 밥 먹고 싶어. 응. 혼자 먹어. 고모가 안 먹여줄게. 안 씨나? 안 씨나? 레디, 고고고고! 로디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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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좋아! 가자!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로디랑 잠깐 공원 한 바퀴를 들고 있습니다. 날씨가 3월달 같은 날씨예요. 초봄 날씨라고 해야 되나? 눈이 매우 붓입니다.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니까 뭔가 상쾌하네요. 제주도와는 또 다른 아침의 느낌 씁니다. 이야기가 다 나중에 먹기 시작하네요. first, 1일 30분. 웹시 콕이 아이치 없어요? 오늘 아침에 일어서 일어서 일찍 엄마가 가리만 하니. 왜 이렇게. 어디 가래. 어 있다. 어. 하나. 너무 귀여워. 웨시콕이. 제가 뭐 걸러 사는 거야. 엄마 이거는 이유없이 사는 거야. 제가 뭐 걸러 사. 웨시콕이 주인이는 사야 돼. 응. 그거 알아? 내가 미니언제 아이템 5. 네, 이거 컵이나 사요. 컵도 살 거야. 엄마도 사줄까? 어. 어? 그림이 100가지야? 두 가지밖에 아니네? 아 두 개만 해! 헉 이거 뭐야? 두 개! 무조건 사지 말고 필요한 거 하라고 엄마 이런 거는 개인 소장이야 마약부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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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약 lång vem 마약까지요? 마약둘을 wir gonna neuven 마약 마약은? 마약이 huii 마약 nuestra 네~~ 어제 생새우를 이렇게 껍질을 까놨었잖아 응 근데 상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밑간을 해놨어 간은 소금하고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 같은 거 그 두 가지로 하면 맛있어 소금만 하면 맛있고 음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 이게 비린 거잖아 한 거랑 후추 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미림 조금 비린내 제거하는 거야 마늘으로 생강청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를 청양고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매우니까 먹어보면 가자고 그리고 쪽팥 마스코바도 넣었어요 응 한 끼도 넣지 말고 살짝 가라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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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어? 응 맛있다 응 맛있다 응 맛있다 간이 맞아야 돼 이 음식은 그리고 향기름이 들어갈까 응 이거 안 해 맛있어?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놀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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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쎄까진 거 처음이야 응 여기 3일은 왜 있는 거야 잠깐만 이 타임이 이거 왜 나왔어? 몰라 방금 여기 위 안 봐 눈 이렇게 해 응 아 너무 뜨거워야 돼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와서 집에 가면 이제 저녁이고 밥 해먹기가 여유치 않아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빠 밥 해줘 봐봐 나 야채 또 들어왔는데 비가 오네 야채! 뽑아왔어 상추는 샐러드에 먹고 이걸로 될까? 일단 이 정도면 양이 충분해 그래? 내가 조그만 애들이라 와 케일은 진짜 농약 안 줘도 엄청 잘 자란다 그래? 어 여기 앞마다에도 케일 장난 아니던데 음 응 음 그래 봐봐 친구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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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